양치! 뭘 준다! 뜨거워! 뜨거워! 감사합니다 뭐였지?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맡아보던 냄새인데 팥인데 팥 오는거야? 떡같은 떡 냠냠냠 만조림 만조림 맛있다고요? 아, 맛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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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조림 맛사! 아 오케이, 오늘 내가 집으로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?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, 만드는 거 도와줘 안녕 수현 씨 기억해? 귀여워 어디 만화에 나오시는 분 같아 잘해 잘해 수현 씨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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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4 5 5 6 5 10 장치리! 장치리! 장치들 다음번을 모르니까 칠면조 다 십구에요? 예! 다이소 총 몇명이에요? 오스월! 40? 성... 성수 형보다 어린... 성수 형보다 어린... 내 동생인데 이 친구는 12명이 자녀가 있어 부자다 부자 마야 캠프의 교관 우스월드 씨네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족이 너무 많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제가 23살입니다 네가 23살이니까 지금 4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또 아이를 계속해서 낳으실 예정이신지 또 아이를 계속해서 낳으실 예정이신지 오스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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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고 맘만 먹으면 된다 아 그리고... 아 그리고... 아 그리고... 낯가리는구나 그리고... 낯가리는 나이여가지고 오스월! 오스월! 이 친구한테 우리 성수 형 한 번만 좀 걸리게 누가 제일 잘했는데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? 아하하하 아 보고 가기 아 보고 가기 오 송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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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하게 썼어 지금 왜 그래? 다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면 다 온 거지? 아 이상하네 이쪽 향해서 왔는데 등을 이쪽으로 하고 누구지? 아 드레스였어 드디어 성공했어 예사드려요 형님